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여성과 아동, 청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합니다. 이에 따라 구는 27일부터 각 반별 2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축구교실은 6, 7세 유아와 초중고 청소년, 50대 이하 여성반과 올해 처음 신설된 취약계층 아동 대상의 지역아동센터반을 포함해 총 10개 반이 운영됩니다. 평소 축구에 관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구민 또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강습은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고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. 축구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